사이드로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이용우 선수가 볼을 놓치면서 스틸시도 SK가 뺏어냅니다. 속공기 휘대요. 김선영이 달립니다. 안영준 올라갑니다. 띄워넣어 패스를 끌어냅니다. 원희스틸. 김선영, 안영준 다시 한 번 달려냅니다. SK의 속도가 살아납니다. 지금도 패스의 길을 잃고 있었던 원희스틸. 속공으로 전개가 안전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에고와, 에고와. 택배 6 두 점차. 허우 드라이브인. 아, 독립혔어요. 김선영, 안통통두. 자, 지금 앞선에서 SK의 수비가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선영, 안경선. 하우스요, 기분 좋네요. 이제 이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서울 SK나이스 더블클러스, 김선영. 오오오오오오오오. 또 한 번 번쩍하고. 기탄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죠? 서커스슛이네요. 이야, 상당히 멋있죠, 지금? 자, 안쪽 커디대완감. 아 좋습니다. 좋은 패스였는데요. 빠른 속도입니다. 오재현! 득점! 자 DB의 추격을 SK가 속도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셋톱패스 준비가 됩니다. 윌리엄 제스크린 박고 김선영의 성공! 김선영! 아 본인이 멋있는 걸 아는 거죠. 아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나요? 다시 공격 이어가는 SK입니다. 김선영, 윌리엄스에게 좋은 패스를 건너지는 왼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디어델리엄! 다시 공격 이어가는 SK입니다. 디어델리엄! 간절하게 다시 12점 차로 공격 이어가는 SK입니다. 김선영의 스틸, 김선영의 스틸! 띄웁니다. 리언 윌리엄스 받고 올라갑니다. 승전! 김선영 선수와 리언 윌리엄스의 빛나는 호흡입니다. SK 계속 수비 성공 거두고 있습니다. 차주경 올라갑니다. 또 김선영의 스틸! ís Chap, 김선영의 스틸! 힘을 보태주어야 되죠. 앞라인 에어, 지금요. 김선영의 좋은 패스, 윌리엄스 점프 슈트! 들어갔습니다! 뺏었습니다! 김선영이 달립니다! 김선영이 달립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지금 톡쿡슛이에요 게임을 건드렸으니까 적응을 좀 더 빨리 하는거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헌리어 커딩! 엔드워냅니다! 좋은 플레이어 김선영이 뿌려주면 다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헌리어 형의 컵도 좋았는데 김선영 선수가 모든 동료들을 다 살려주네요 대단한 패스입니다 대단한 패스입니다 김선영 빠르게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속도란 이런것이다 김선영 선수가 한번 보여주네요 2020 엔드워로 게임에서 엔드워딩 엔드워리스 전회신청 김선영 네 김선영 선수 잘했죠 엔드워로 아아 특히 중견선부 때 상당히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슛도 놓고 공격을 잘 풀어 나가줬어요 어 공격받고 선생님도 공격받고 공격받고 전회사 손정은 공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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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